개강 개강했을 때는 날씨가 추운데 이제 날씨가 봄이 되고 하니까 봄처럼 따뜻하고 좋아서 개강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학교에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좀 신기한 것도 있고요 언제나 새내기들이 학교를 풍성하게 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서 고마운 것 같습니다 선배들이 다 너무 착하셔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면 그렇게 힘든 건 딱히 걱정했던 것만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학교 와서 너무 좋고요 열심히 하려고요 수업은 좀 약간 졸리고 그렇긴 한데 좀 공강 시간에 동기들이랑 같이 놀고 하는 그런 생활이 재밌는 것 같아요 빨리 중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 연애 CC 네, CC 학점 3.5 이상 받기 맘스러운 CC인데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공부에 시나 이제 1학년 때 망친 학점을 복구하자 중앙공할 하나 들어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병원 장교가 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 신난다 먹고 또 먹어 남친 남친 주세요 남친 주세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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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했어 불성실 극치 연애하겠다 행복했었다 행복했었다 네, 좋네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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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